현금 줍줍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언론에 많이 등장한 단어였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에서 분양가 내리려는 정부 정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가 싸면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몰려와서 현금 주고 다 주워가 버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주워가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 같은 좌바 정책 하지 말고 대출 풀어라. 현금 없는 사람들도 직접 살 수 있게 언론의 논리는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시장에 찬바람이 부니까 낙찰가율이 80% 이하로 떨어져도 그러니까 감정가가 10억이면 낙찰가가 8억 이하로 떨어져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경매 낙찰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현금 줍줍할 수 있다던 그 많은 현금 부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 많은 현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시장, 금리, 자본주의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늘 한쪽 면으로만, 정파적으로만, 집장사 하는 쪽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쓰는 언론이 대부분인 그런 한국 같은 나라에서 재테크를 잘하려면 미디어 리터러시에도 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뉴스를 여러 각도로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련의 경제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오도독에서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감이 커진 가운데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발표가 있었죠. 이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요즘 뉴스들은 다 부정적인 뉴스들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부동산 관련 뉴스들도. 그런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뭔가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는데 혹시 이게 이제 나중에 매매가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기사들이 또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또 나왔었거든요. 많았었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금방 이렇게 상황이 바뀌네요. 일단 거래량이 지금 너무 줄었죠? 그렇죠.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이 한 서울시 아파트 경영에 한 달에 한 1,500, 2,000 건이었어요. 위기 터지고 나서. 2008년도.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수준이에요. 위기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보여야 되는 게 작년 연말에 좀 천대 2학까지 내려갔거든요. 되게 심각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작년에 특례보금 자리하고 50년 주담대로 조금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거래량으로 보면 한 3,000 건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힘을 잃고 위기가 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천대로 내려왔어요. 1,800. 그리고 지금은 12월 달에 1,300 건인데 조금 느는데 11월은 갑자기 내려왔다가 12월은 연말이래서 주인들이 좀 싸게 내놓습니다. 연말 정산이래요. 마감 짓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제 1월이 문제예요. 1월이 지금 11인데 64개 거래됐거든요, 서울에. 이 추세면은 1,500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게 그러면 글로벌 금융이기 때도 그 수준인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월 아파트 한 달에. 아파트만. 그러니까 이게 6,000건 정도가 돼야 평균이거든요. 우리가 영클할 때는 1만 5,000건씩 터졌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심각한 상황인 거고. 경기도도 비슷해요. 1만 건까지 다시 회복했다가 지금 다시 4,000건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에 대한 어떤 팩트에 대한 전달이 좀 늦어요, 대한민국이. 아시는 바같이 한국 부동산원이 약간 보수적으로 데이터를 내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을 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늘 올라갈 때도 사실은 보수적으로 냅니다. 네, 올라갈 때도 보수적으로 내죠. 내려갈 때도 보수적으로 내고.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요. 이런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까 말씀하신 전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보도의 문제인데 실제로 현장에서의 거래된 물건에 전세 거래에 60%, 70%는 역전세고요. 아 그래요? 20, 30%만 상승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내냐면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대단지는 찾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1000세대 하나보다 300세대 10개이면 3000세대잖아요. 그렇죠. 이 물량을 같이 가중비 통계 방식에서 가중치를 정확하게 둬야 되는데 그렇질 않아요. 대단지 위주로 가중치를 많이 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오르는 거로 쉽게 뜨죠. 데이터가.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한국 부동산은 자료를 주로 쓰잖아요. 여기는 이제 정성적 주간동향 통계를요. 정성적 평가를 넣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통계라는 게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철학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흐름만 좀 이해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유튜브 같은 데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실제 역전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세가 8억인데 6억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6억을 내줘야 되는데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전세반환 보증대출을 했는데 그것도 못 받는 자격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답이 없으니까 경우메수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묘수를 썼냐면 8억이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데 2억 차이 나잖아요. 계약서는. 2억을 세입자 보고 대출을 더 받으라는 겁니다. 2억을 더 받아라. 전세대출을 하면 나오잖아요. 보증보험비도 내가 내주고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도 내가 내주고 모든 비용은 내가 내겠다. 그러면 자기는 한숨 돌리면서 이자로 부담을 대고 대출이 안 되는 거를 전세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해서 그런 특약을 해서 거래가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걸 하는 또 세입자도 있네. 세입자는 안전장치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머리가 참 좋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가격으로 하고 이자는 대신 내주고 추가 비용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년만 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돈을 찾았고 이런 게 대비가 되니까 주인은 한숨 놓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은 계속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한숨 돌렸잖아요. 그러면 6억이잖아요. 실제 거래는. 그런데 신고는 8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또 데이터에 잡히잖아요. 잡히지가 않죠. 데이터에는 부풀려서 잡히는 거죠. 8억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도 나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전세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결정되기 보세요. 정부에서 연말에 뭘 발표했냐면 올해 7월 말까지. 2023 7월 말까지 전세반환 보증대출을 연장하기로 했어요. 전세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대출이 필요해요.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돈이 남잖아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경제오도동을 보고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예술이죠. 거의. 이건 신종인데 신종. 신종입니다. 최신형입니다. 이건 처음 봤다. 제가 부동산 시절에 15년 정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는군요. 우리 민족이 이 정도의 머리가 좋으니까. 창의적이다. 조금만 바깥으로 가면. 창의적이다. 진짜 창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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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합니다. 현란하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거대한 부동산 카르텔 같은 게 어떻게든 전세가격과 매매가를 떠받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한 2년만 참으면 경기가 상승하면 그 가격이 다시 돌아올 테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어. 이런 지금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페이스로 지금 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2년 뒤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부동산을 한 30년 했으니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했는데요. 요즘 와서 맞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그동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봤더니 소득 수준하고 금리하고 경제 펀더멘탈하고 잠재성장률 여러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넣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죠. 이거 집을 살 사람은 투자 세력밖에 없구나. 현지에서 정상적인 소득 수준에서는 예전에는 쫓아갈 수가 있었어요. 조금 무리해서 영끌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도 활성화돈책 나왔을 때 그때는 월 아파트 거래가 제가 아까 6천 건이 평균이고 넘으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바로 천 건대로 내려갔다가 9천 건으로 회복을 해요. 그만큼 이제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낮으니까 쫓아간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돈책을 넣는데도 3천 대 가격이 못 올라갔잖아요. 체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소득이 받쳐지지 않거나 집값이 갭이 너무 멀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려면 말씀대로 2년 뒤에 좋아지려면 소득이 늘거나. 그렇죠. 집값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분들은 안 내리고 있으면 이거 살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못 사죠.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도 활성화된 책을 써서 미분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양이 잘 됐어요. 청약도 잘 되고 올해 작년에도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약 현장들 지금 미계약 나와서 서울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미계약도 없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 2011년도에 서울하고 수도권이 마이너스 p 현장이 40에서 50%입니다. 난리가 나서 집값이 더 내려간 거예요. 그럼 그때랑 비교할 때 지금의 분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향태를 보면 그때는 그나마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전매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그런데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전매 제한을 푼 바람에 많이 들어갔어요. 투자세력이. 특히 2030들은 긴 안목보다는 단기에 능하잖아요.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펀더멘탈이 3년을 버틸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서 종합형.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샀으면 그 사람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 없죠. 그런데 소득은 또 경제성장률이랑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2%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계속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아주 힘들게 간다면. 그렇지 이미 인계점을 넘어섰잖아요. 부채가 GDP 대비 1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미 전세계 논문이나 한국은행에서도 전세계 논문 서칭해서 나온 보고서의 요점이. 100%를 넘으면 무조건 소비가 감사하고 저성장률으로 더 빠지게 된다. 그렇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80%까지 낮춰야 된다. 전세계 다 낮췄잖아요. 우리만 100이 아니라 도리어 105%가 됐잖아요. 그럼 이미 그 현상은 시작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나아질 일이 있나요? 당연히 이자를 많이 내니까 쓸 돈이 없으면 당연히 상가에서 상점에서 팔리는 상품 제와들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쓸 돈이 적으니까. 그럼 당연히 매출이 주니까 기업은 고용을 또 줄일 거고 악순환 시작이죠. 그래서 한은 총재가 신년사에서도 거의 뭐 제가 볼 땐 막 비장한 각오로 내용을 썼잖아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내용을 보면 되게 세거든요. DSR 해야 된다, 긴축해야 된다,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은 총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도 정부가 안 하니까. 그나마 정부도 작년 연말부터 조금 그 페이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보면 그러면 더 이상 펌핑은 좀 어렵겠구나. 그러면 제가 볼 때 2년 뒤 시장은 안심하게 되게. 그렇습니다. 그건 섣부른 판단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